어? 아 이상한 빌드 해가지고 타이밍이 못되지 공업 찍었다 취소했다가 다시 찍고 바람 하나도 안 들어와 태어나서 타는 것까지 다크 타이밍을 왜 못됐을까 아 닫으면 덥다니까 이거 씨 뻔한 다크였는데 나빠도 으흡 이제 치아 한번 나와먹자 이은거 아니아니아니냐 아 아 다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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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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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